저는 대한민국 노인빈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무브먼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코리아 레거시 커뮤니티의 윤성일입니다 저희는 2015년 마이크 킴과 친구들에 의해서 설립이 된 단체인데요 2014년 마이크가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발전된 한국들의 모습들과 문화들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껌을 낱개로 팔으시던 할머니가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조사를 하게 됐고 대한민국 노인빈곤 문제가 꽤나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친구들과 청년들과 논의를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코리아 레거시 커뮤니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레거시 키친을 설립해서 매주 도시락을 제작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급식소에 도시락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부산지부 설립도 하게 되었고 전국 곳곳에 대학지부도 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확장성을 좀 더 넓혀나가서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의지를 가지고만 있다면 쉽고 유익하고 즐겁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빈곤율이 대한민국이 40%예요 OECD 과정이 가장 높은 수치이고 이는 비단 어르신들의 문제뿐만이 아닌 것이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국가가 됩니다 이건 다가오는 청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들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풀어낸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재미있는 점은 저희가 2015년에 2명의 운영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27명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원 무보수, 비상주, 멤버들입니다 각자의 직업과 커리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성장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극효율화된 운영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방식이 OKR을 접목한 방식입니다 OKR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목표 지표를 설정해서 그 지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행하는 운영 방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체가 전체적인 비전을 설정을 하고 그 비전을 각 팀에 전파를 하여서 그 팀들은 비전을 맞출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행동과 액션과 전략들 그 지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의 관리의 시작을 통해서 저희는 극효율을 좀 찾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해서 관리들도 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2021년 작년 기준으로 저희는 3만 5천 인분 정도의 식사를 어르신들께 제공을 할 수 있었고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 17개의 지부에 설립과 약 5천만 원 정도의 모금을 하게 됨으로써 좀 자신이 생겼어요 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한번 뻗어나가 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두 가지의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저희가 봉사를 하고 있었던 급식소들이 갖고 있는 지역적 한계를 해결하고 이 급식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급식소들이 수혜자 즉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드리는 기능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리적 제한점과 봉사자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만들게 되면 사회적 공헌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1번 가설이었고 이를 통해서 레거시 키친을 설립하는 것을 전략으로 접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도시 지부를 설립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지부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확장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큰 인원의 도움 없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두 번째 가설이었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실까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학 지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 대학교에 최소 5명의 구성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지부를 운영하고 매월 봉사를 운영하거나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부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7개가 설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런 가설들을 바탕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목표 지표들을 설정해서 2022년 전략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단의 또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낼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가 성장을 많이 했어요 재단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어떤 사회적 가치들을 만들 수 있는지 가치를 좀 정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므로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스텝이 아닌 지지 기반자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액션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올해도 모든 전략과 액션들을 지지 기반자들을 모으고 활성화하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정의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지표들을 세분화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세분화를 통해서 저희가 또 다른 성장을 맞추게 돼요 기존까지는 저희는 목표 지표들을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도모해왔는데 과정적 지표, 성장 지표들을 저희가 좀 더 세분화하게 되면서 어떤 점들을 보완하고 어떤 점들을 저희가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하게 되어서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1차적으로 지표들을 관리를 통해서 가설의 검증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 6월에 레거 시키친을 설립해서 현재는 매주 봉사를 진행하면서 어르신들께 천인분 이상의 식사를 매월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지부 출범을 통해서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닌 부산 지역에서도 매월 봉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부산 지역의 어르신들의 상황이라든지 청년들의 활성도를 검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청년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부들의 연합 활동이라든지 지부들이 지자체에서 우수 봉사단체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받는 그런 소소한 성과들도 소소하지만 중요한 성과들도 좀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결과만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이 배우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적 지표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부분들이 대학 지부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얼마만큼 봉사를 자주 하고 있느냐 봉사를 즐기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봉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고 또 대학생들이 도움을 받는 세션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또 배양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을 가져가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레거시키친을 설립하면서 배웠던 점은 기존 급식소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고 현실에 대한 처절함을 알려줬다고 하면 레거시키친은 사실상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달되는 경험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정의가 됐었는데 그것이 주인의식과 성장감이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이었고 그러한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전달하는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지표들은 봉사자들의 후기라든지 봉사의 참여 빈도수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극대화하는 매뉴얼과 청년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개발을 해내므로써 충성도와 봉사 참여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전하고 맛있고 청결하게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전달함은 물론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지표들을 관리를 중점으로 또 올해도 성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작년 대비 두 배 정도의 식사를 더 어르신들께 제공할 수 있었고 사실 내부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은 이제 봉캐팅이라는 단어의 탄생입니다 저희가 매월 200여 명 정도의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매월 25일 저녁 8시에 봉사자 모집을 네버 해피빈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5분 안에 마감이 될 정도로 봉사자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기분이군요 이런 따뜻한 응원과 이런 게 참 좋네요 그래서 커뮤니티 오픈방에 봉사자들이 한 400명 정도 모여 있고 대학 지부도 200명 정도 따로 방이 개설된 정도로 좀 탄탄한 커뮤니티를 개설했다라는 게 저희 올해 좀 자랑스러운 성과일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내년에 또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량지표의 측정과 관리를 통해서 빠른 성장을 이뤄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들을 영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영푸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용리 기관에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또 사회적 공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고 있고요 깜빡깜빡 대고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의지 있는 청년들이 또 쉽고 즐겁고 유익하게 사회 공헌을 하는데 저희는 또 일조를 할 거고 그런 청년들과 또 멋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또 오픈 챗방에 또 저희 봉사할 수 있는 방법,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랑 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랑 뒤에 계신 운영진들이 있으니까는 네트워킹 시간대에 자유롭게 말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